선거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죠. 선거를 지킬 수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4.15 총선 서울지역정밀분석보고서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추가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차이값이 그런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3% 이내에 머물려야 된 값이 10%를 다 넘어서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같은 득표수만큼 미래통합당국을 빼앗은 그런 결과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이런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지체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라가 참 많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3개월째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보다 정도가 좀 적지만 1억 퍼센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조작은 투표소 레벨마다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단 한 곳에서도 이런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기막힌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425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동레벨에서. 사전투표만 하면 민주당은 불폐신합니다. 425대 제로입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1480대 제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 뒤로 연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는 왼쪽은 선관위 발표 자료 오른쪽은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로구부터 쭉 그 다음에 이렇게 49군데를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군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4.15 총선의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49석은 민주당 3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9석이 됩니다. 11석에서 당락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관위는 53% 대 42%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지만 사전투표 조작된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민주당 47% 미래통합당 47%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통계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기준으로 해서 10%를 총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총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5%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에게 밀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민주당은 303만 표를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240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전투표 조작된 표수를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예상 득표수는 민주당이 274만 표 미래통합당 268만 표로 득표율 기준으로 민주당 47% 그리고 미래통합당 46%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자된 자료는 사전투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원래 47% 득표한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 4.15 총선에서 53%를 득표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예상 득표수가 원래 진짜 46% 정도를 얻을 것을 보는데 선관위 발표자료는 42%를 얻은 것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투표자 수는 577만입니다. 577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49개 자리에 민주당 40하우스 통합당 8개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서울시 선거 결과는 민주당 30석 통합당 19석으로 미래통합당이 11개를 더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